첫째 빡을 조금만 한 다음에 이거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길게 하면은 저기 하니까 우선 이 진양조까지를 우선 띄워놓고 자 이제 첫째 빡 시루루루루루루루루룽 실광 실광 자 실광 실광 담거주소 기다리고 담가주소 해 여루 해 여루 담가주소 해 여루 담가주소 해 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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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이로 나의 여름 보안이로 나의 여름 당근의 여름 톱찌리 당근의 여름 톱찌리 여기까지 보았죠? 그 뒤에 좀 나가게요 여보게 시작 여보게 마누라 마누라 5,6박을 기다려야 돼 톱소리를 톱소리를 어서 맞소 기다리고 어서 어서 봐봐 어서 맞소 맞소 잘하네 톱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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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자고 내가 맞자고 허헌들 허헌들 배가 고파 해가 고파 못 맞고 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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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여보게 마누라 마누라 5,6박 기다려줘야 돼요 톱소리들 어서 맞소 기다리고 텁소리를 톱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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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맞소 어서 맞소 기다리고 톱소리를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내가 맞자고 5번, 6번 박이 다 있어요 허건들 허건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못 맞고 도방 글씨 배가 정 시작 여기는 5박까지 가고 6박은 쉬어요 고프 거드 헐랑은 고프 거드 헐랑은 시작 기다리고 허리띠를 졸라하르가 글베소 5박까지 가고 6박 쉬는거에요 졸라하르가 글베소 다시 여보게 마누라 기다려야지 5박 여보게 마누라 잘한다 톱소리를 어서 어서 맞소 기다리고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못 맞고 배가 고파서 못 맞고 걍고 걍고 허리띠를 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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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렇게 해야 돼요 따뜻한 물 초콜릿 속에 구미가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 궁금해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길다끔으로 가게 여보게 마누라 헤이 여보게 마누라 톱소리를 어서 맞소 기다리고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어 헌들 톱소리를 내가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못 맞고 소 기다리고 해 배가 고파서 못 맞고 소 해가 배불뜸 고파서 배불뜸 고파서 인사 해이 내 가정 고풍을 낳는 허리띠를 졸라라 까먹을 베소 허리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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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허리띠를 졸라라 까먹을 베소 절라라 까먹을 베소 얼까지 그러면 이제 물 한잔 마시고 진도소리로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